지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재미있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키메스 라고 해서 코엑스에서 벌어진 의료 박람회인데 이런 것들은 좀 재미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의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것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의료계의 화두는 고령화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올해는 거의 3만 점 이상의 한국 의료기 업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의료기 업체가 전시회를 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의료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까지 달한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EAM 이라고 해서 엑소 아틀레이트 메디란 치료법입니다. 이런 건 의료 로봇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제일 어려운 게 걷는 거예요. 보행이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료 로봇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혁신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실효가 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핸드 오프 핸드 오프 그러니까 손 재활하는 치료인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풍이라든지 아니면 파킨스리즘 이렇게 동작을 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운동 치료를 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재미를 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재활치료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재미가 없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재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가상현실 치료예요. 내가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운동하는 걸 체험하고 따라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오래 보면 어지럽고 약간 눈이 피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직 가상현실에서는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될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디스크 로봇 치료도 많이 나왔고 새로운 종류의 도수치료도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허리치료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재활치료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새로 개발된 로봇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전에 했던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수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관절이라든지 근육 그쪽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의료계 현실이 의료하고 산업하고 같이 접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의료현실에서 필요한 게 뭔지 제대로 반응이 잘 안 돼 있고 또 산업현실에서는 막상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 의료법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좀 더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